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연입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강하게 비쳤죠. 그래도 아직까지 아침에는 조금 선선한데요. 출근길에 얇은 겉옷 꼭 준비하셔서 건강관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 12.6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강릉은 15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대관령은 1.5도로 기록됐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대비를 좀 하셔야겠고요. 강원도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8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대구 29도, 부산 24도 등으로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